한글자막 by 한효정 괴나 자정신 때문에 끝나자고 말로 해버린 거야 금방 올 줄 알았어 말 찾길 바래 있어 권한 며칠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는 항상 그래 너무 잘해줬어 쉽게 생각했나 봐 이제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성 손을 받은 사람 나와 괴롭는데 제발 받을 너와 닿지마 언제라도 우릴 내 병이 됐지 제발 받을 너와 닿지마 정신한 멋대로 알아 용서할 수 없니 이만 보고는 진짜 아냐 이 마지막으로 그런대로 나 용서할 사람 나랑 괴롭는데 제발 너랑 같이 나 너 하나만 사랑할게 미래로 나가 두 마지막 믿고 있지만 미래로 나가줘 다시 사랑하네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그녀를 그 부산 그 부산 그 부산